실제로 수익이 잘 나는 것은요 특징 중에서 수익이 잘 나요 자 이런 거죠.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에서 알로이스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좀 체크를 하셨다면, 체크를 하셨다면은 어 수익이 좀 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엊그제 인가요 4월 7일이잖아요 4월 1일도 보시면 내용이 많아서 좀 한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애플이 여기 있네 알로이스 글로벌 OTT 국내 경쟁사의 OTT 박스 생산부가 이렇게 한번 언급되는 기업들은요 계속해서 언급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특징주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은 잘 체크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알로이스 어 또 저기 뭐야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어 그렇게 뭐 또 부과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 오늘 모터 달고 나오신 듯 합니다 모터 무슨 모터요? 네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아니 준비가 하도 많이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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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 이것도 설명해두고 저것도 설명해두고 천천히 할까요? 저는 잘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대선주 이런거 저는 정치 테마주는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 잘 몰라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저는 좀 근거가 좀 궁색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뭐 정치 테마주 해가지고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으면 좋죠 좋은거죠 뭐 굳이 뭐 터붓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저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구요 자 알소포트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반등 기조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도 시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실제로 또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빠질만큼 빠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주목이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점과 고점의 딱 중간 정도 포인트가 되면 공략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미 과매동명까지 들어선 상태예요 알소포트 네 그래서 뭐 기존에 한 4,000원대 정도 하던 종목이 2만 3,000원까지 갔으면 엄청 오른 거죠 네 엄청 오른 거죠 근데 알소포트의 성장성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알소포트 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리모트 미팅 그죠? 리모트 미팅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안 기능이 있으니까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전 알소포트가 추후에 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한번 재무접표를 한번 보면은 물론 이 회사가 뭐 본질같이 PBR 대비해서는 고평가되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지금 올해 1분기도요 영업이익이 좋아요 전분기가 104억인데 1분기가 133억이에요 영업이익이 36억인데 58억이에요 자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또 뭐 지배주주순이익이 27억인데 47억 돈 잘 벌어요 예 그리고 자기 자본이 602억인데요 여기 보시면 부채비율이 25%고 현금유보일이 1076%에요 너무 좋다 그죠?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고평가라는 거죠 고평가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순간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평가 지금도 시장에서는 PBR 7배 정도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깃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겠죠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고평가 이렇게 엄청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방어가 좀 되겠다라는 인식이 들어오면서 빠진 거예요 하지만 기업 자체로 봐서는 지금 현재 매출 추위나 영업이익의 추위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고평가 때문에 빠진 거고 센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시장에 관심도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소포트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많이 빠져서 언제쯤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는 참 일본기 영업이 9조 3천억 정말 어닝 서프합니다 네 그리고 북극 철강이 미국 철강 관세 부가 조치 철회 가능성 부각 이런 것들도 계속 보셔야 돼요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기트 미국 아티카 인수 증권사 목표가 상향조정이 연일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죠 이런 것들도 적절한 수준에서 한번 공약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치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한타 증권 M&A 이거는요 사실 제가 유한타 증권에서 근무하다 나왔잖아요 늘 있는 얘기예요 자 대만의 유엔 따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대만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금융 금융그룹이에요 예 유엔 따이 금융그룹이에요 원대한 꿈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말로 유엔 따이 이렇게 못하니까 유한타라고 그냥 그냥 발음이 그렇게 되어서 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그들이 처음에 동양사태가 발생했을 때 동양종금증권 증권회사를 아주 싸게 인수를 한 거죠 인수를 해서 지금 팔면 엄청난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엔 따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치가 올라갔을 때 이 회사가 앞으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각을 하고 싶겠죠 자 현재 지금 증권사에서 증권사에서 성장하는 증권사가 몇 개가 있죠 그중에 뭐 한국금융지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있을 것 같고요 굵직굵직한 증권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위에는 다 짠짠한 것들이에요 뭐 이베스트라든가 SK증권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다 좀 작은 중소형 증권사들이에요 예 그런 기업들은 삼성증권 엄청 또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유엔 따이 그룹 입장에서 유안타 증권을 매각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볼게요 네 네 보겠습니다